안녕하세요. 심마니와 약초사님. 장흥, 정남진, 천문과학관 가는 길인데요. 양쪽에 편백나무가 쫘악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아름답네요. 여기 보니까 머리가 진짜 맑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양쪽에 편백나무가 쫘악 있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고장이네요. 장흥 시민들은 굉장히 축복받았네요. 양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. 여기서 산책하면 웬간한 병들은 다 나을 것 같습니다. 아름다운 고장, 장흥, 정남진, 천문과학관 가는 길에서 심마니와 약초사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